너희로 춤을 하면 잘 추니까 마치 하긴 너희로 춤을 추는 것 같다 해서 학추가 붙여진 그런 춤입니다.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빚지 않은 우리 보장의 자랑이고요.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세양에 백조의 호수가 있으면 부산에는 동네 학춘이 있다. 그 정도로 동네 학춘에 잡으신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맞고 오늘 화창한 이 날씨에 하얀 복구의 까만 가수 쓰고 멋진 춤을 한번 감상하셨습니다. 또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여러분 좋은 학습 공연입니다. 힘찬 박수 넘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넘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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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